신뢰할 수 있는 용딸이사 업체를 찾는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용딸이사 업체를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와 팁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용딸이사 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가지 자세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리서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용딸이사 업체를 찾아보세요. 업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 가격, 이용 후기 등을 확인하세요. 리뷰 사이트 확인 다양한 리뷰 사이트에서 해당 용딸이사 업체의 리뷰를 살펴보세요. 실제 이용자들의 리뷰는 업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포럼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인스타그램, 레딧 등의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포럼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세요. 업체의 허가증 확인 용딸이사 업체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라이센스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여부 물품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업체가 적절한 보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추천과 추천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을 통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은 업체는 이미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검증된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로 문의 용딸이사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세요. 업체의 응대 태도와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 가능하다면 업체의 사무실이나 창고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세요. 업체의 시설과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대화해 보세요. 계약서 확인 서비스 내용, 가격, 보험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명하세요. 비용 비교 여러 용딸이사 업체의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단, 저렴한 가격이 항상 좋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용딸이사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잖아, 이사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아무래도 용딸이사 업체 고르는 일이지. 너 잘못 골라서 골치 아픈 일 생기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돼. 척척 맞춰보자. 우선 꼼꼼하게 업체를 알아봐. 하나씩 체크리스트 쫙 만들고 시작해. 후기들 싹 뒤져보고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 얘기를 기담아봐. 중요한 건 평이 좋다고 무조건 고르지 마. 깐깐하게. 계약서 한 줄 한 줄 봐. 뭐 하나 빠뜨리고 대충 넘어가면 너만 손해야. 가격 비교도 필수. 비용 터무니없이 싼 거? 의심해봐야 해. 결국엔 결국엔 서비스 질이나 보험 이런 것들에서 체감나게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는 거지. 다음으로는 직접 만나서 상담 받아봐. 진짜 제대로 된 업체는 상담할 때부터 느낌이 다르니까. 그리고 말이야 허가증이나 라이센스 확인은 필수. 이거 없으면 아예 거르는 거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골탕 먹을 일만 생겨. 보험이나 안전대책도 물어봐. 이사 도중에 물건 박살나면 어쩔 건데? 마지막으로는 추천받기. 지인들한테 추천받으면 이미 검증된 거고 내가 다시 확인할 건 덜하니까 읽거 양득이지. 이 모든 팁들 결론 찍고 말해. 이 모든 팁들 숙지했으면 거의 퍼펙트한 용달. 이사짐 센터 고를 준비 완료된 거야. 잊지 말고 전화 한 번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정성 들여서 업체 한 번 직접 만나보고 이사 전에 만나서 컨디션도 체크하고 전문가 말 잘 들어봐. 그렇게 찰떡같이 맞는 용달 찾았으면 이사하는 날 걱정뚱. 신나게 새 집에서 새 출발하자고. 신나게 새 집에서 새 집에서 새 집에서 새 집에서 새 집에서 새 집에서 새 집을 통해서 매체oscope 한 마디